여러분 안녕하세요. 역사선생님 허대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임진왜란의 과정과 영향, 그리고 우리 민족의 영웅인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구성 보시면 임진왜란의 발발, 수군과 이병의 활약, 정유재란, 외란의 영향, 일본과의 국교 재개 순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임진왜란의 발발 배경부터 살펴보자면, 이때 조선은 군역 제도가 굉장히 문란해져 있었습니다. 흔히 돈을 주고 군대를 안 가는 식의 방군수포 제도가 굉장히 횡행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당연히 국방역 약화로 이어지게 됐죠. 그리고 더군다나 200년 동안 큰 전쟁이 없었기 때문에, 약간 안심하는 그런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은 어땠느냐? 전국 시대였는데 일본은 이때 당시, 도요토미 히데요시라고 하는 사람이 일본 전국을 통일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하측민 출신에서 병졸에서 전쟁에 계속해서 참여해서 공을 세워, 나중에는 장군, 그리고 최고의 권력자가 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는 일본을 통일하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명나라, 즉 대륙 침략의 야역도 가지고 있었고, 불만 세력의 눈을 밖으로 돌리려는 의도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1592년, 명나라로 가는 길을 빌려달라고 하는 명분을 들어 조선을 침탈하게 되는 거죠. 일본군은 20만의 병력을 총 8군으로 나뉘어 부산에 상륙을 합니다. 가장 먼저 상륙한 군대는 1군의 고니시 유키나가라는 군대였는데, 이 고니시군은 부산 진성을 함락시키고, 그 뒤로 동래성까지 함락시킨 이후, 상주에서 2일의 군대를 폐퇴시킨 다음, 충주에 다다르게 됩니다. 이때 충주에는 조선 최고의 명장이라고 불렸던 신립이 있었는데, 이 신립이 어디에서 진을 찾느냐? 바로 탕금대에서 진을 치게 됩니다. 자, 근데 이게 신립의 가장 큰 폐착이었어요. 왜냐? 신립은 이렇게 탕금방이 있으면 이곳에 군대를 주둔시킨 건데, 이때 일본군은 이쪽 방향에서 진격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 근데 왜 강을 뒤에 끼고 진을 쳤어요? 왜 이렇게 했느냐? 이걸 배수진이라고 하는데, 강이 뒤쪽에 있으면 도망갈 곳이 없으니까, 죽기로 싸울 거 아닙니까? 그걸 예상하고 신립이 진을 친 거예요. 근데 신립이 이 무기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착오였죠. 뭐가 없어? 뭐가 있는지 몰랐느냐? 바로 조총. 일본은 이때 당시에 포르투칼로부터 조총이라는 것을 수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전투에 써먹게 되는 건데, 물론 이때 당시 총은 지금의 총과는 좀 다르게, 사거리가 그렇게 길지도 않고, 장전하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하지만, 이 새로운 무기에 큰 활약이 있게 됩니다. 왜냐면, 강이 여기 있고, 군대가 이렇게 진을 치고 있으면은, 이때 신립의 주력부대는 기병이었습니다. 자, 근데 하필이면 그 전날에 비가 와서, 여기가 진흙벌벗이야. 말이 제대로 달리겠어요? 뭐, 달리죠. 자, 그런데 일본군은 여기에서, 3단 진법을 통해서, 조총을 쏘고 빠지고, 쏘고 빠지고 이렇게. 그럼 말이 놀라서 나다 빠지겠지. 그리고 기병들이 소용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8천명의 대군은 전멸을 하게 돼요. 조선군은. 이 소식을 들었던 선조는, 한양을 버리고, 평양으로 파천을 갑니다. 피란을 가요. 이때, 왕이 도망가는 모습을 봤던 백성들이, 경복궁에 불을 질러고, 노비문세를 불태우는 사건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조는, 바로 명예지원군을 요청하게 되고, 결국 명나라도, 파병을 하게 되면서, 조선, 명, 일본이 참여하는, 동아시아 국제전의 모습을 띄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은, 조선은 그만 막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때 누가 등장하게 되느냐. 바로 수군과 이병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이병은, 정식 군대가 아니에요. 이들은, 자신의 마을, 자신의 고호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 사람들이 모여서, 싸운 사람들입니다. 네, 부대, 그러니까 민병대라고 볼 수 있는데, 이들은 일본군관 전면전은 하지 않았어요. 주로 어떤 전술을 펼쳤냐면, 바로 게릴라 전술, 유격 전술을 폈습니다. 유격,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치고 빠지는, 기습, 이런 작전을 했다라는 거죠. 자, 이들은 누구보다, 자신의 지형, 그러니까, 마을의 지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활용을 해서, 적을 기습하거나, 후방을 공격, 혹은, 야간에 기습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을 했습니다. 특히, 보급부대를 공격을 해서, 일본군의 보급러를 차단하는 데, 큰 역할을 했었다라고 합니다. 이때 대표적인 이명이 누가 있냐면, 바로 홍의정군, 곽재우가 있고, 그다음에 조헌, 그리고 승려 출신이었던, 서산대사, 사명대사, 그다음에 전라도 지역에서 활약했던, 복영명, 그다음에 경상도 지역에서 활약하다, 나중에 2차 진주성 전투에서 전사했던, 김천일 등등, 이 다 있습니다. 이게 가장 대표적인 곽재우, 그다음에 조헌, 그다음에 사명대사의 모습이죠. 이명이 육지에서 활약을 했다면, 바다에서는 누가 활약을 하게 되느냐, 바로 조선수군이 활약을 하게 되는데, 그 조선수군을 이끌었던 인물이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로 충무군 이순신 장군이죠. 그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 1545년 서울에서 태어나, 1598년 노량해전에서 전사하기까지, 그는 진짜 엄청난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자, 봉가는 덕수, 자는 여해, 시호는 충무죠. 28살의 무과에 응시했으나, 낙방을 하고, 4년 뒤, 28명 중 12등으로 합격을 해서, 이때부터 무관직을 전전하게 되는데, 47세, 늦은 나이에, 전라좌도, 수군절도사가 됩니다. 오늘날로 치면, 전라좌 쪽의, 수군사령관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때 당시 임신자란이 터지게 되고, 혹포, 사천, 한숨대사, 승승, 계속해서 이기게 되니까, 나중에 49세, 삼도수군통제사, 오늘날로 치면, 수군총사령관이 돼요. 여기서 삼도는, 충청, 전라, 경상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54살에, 노량해전에서 전사를 하게 되죠. 이 사람의 가장 대표적인 전사가 뭐가 있냐면, 그 유명한 바로, 난중일기가 있습니다. 난중일기가 뭐냐면, 말 그대로, 난, 전쟁 중에 쓴 일기예요. 이승신 본인이, 전투에 대한 기록과, 여러가지 상황들을, 모두 기록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국보로도 시정이 됐다, 라고 하죠. 저? 약속한 것입니다.